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미라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주의 강단 말씀 영적 품격이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10주차 또 주의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반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이 교윗들만 밟고 지나가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이 부신자보다 더 안타깝고 더 불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홍해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광야의 식탁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부신앙하고 원망 불평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창식의 3장 나 중심 또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의 이런 프레임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만족이 없고 늘 비교하다 보니까 긍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과거의 옛 프레임을 과감히 깨버리고 여러분 삶 오직으로 각인되는 세틀 인생 바로 이러한 삶이 영적으로 품격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신칭이 교리를 말하고 있다면 로마서도 결국은 여러분 칭의 이후의 행함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칭의 이후의 본격적인 성화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 이것은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훈련 한두 번 받았다고 해서 체질이 금방 바뀌지 않는 원리와 같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을 때 이미 다 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영혼은 마치 영적 갓난 아이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양육 받아야 되고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성화는 자칫하면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거룩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 종교라는 또 무거운 짐을 보고만 해서 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언약적 거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 또 법 아래와 은의 아래 또 죄의 종과 의의 종을 서로 끊임없이 대조시키면서 영적 품격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깊이 한 주간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으시고 영적 품격 있는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의의의 무기입니다 12절에 보면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근원적으로 구원 받은 존재고 또 우리는 근원적으로 죄로부터는 완전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제림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끊임없이 24시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질병도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자범죄 등등에 노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까지 구원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너희의 죽을 몸 바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여러분의 영은 죄의 지배로부터는 자유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이 마음의 중심의 보호자에 절대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러지 못하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죄가 옛 본능을 자꾸 자극해서 활동하고 우리의 틈을 노리기 때문에 사탄 역시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의 세력의 활동은 결박되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꼬리는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마지막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신자들이 또 심지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사탄의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다 보니 당하는 겁니다 그 속임수의 소가 실패하고 교회가 오히려 마귀의 싸움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강단 말씀의 목사님께서 그 필러신학교의 김세윤 박사 유보적 층의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최종 심판 때 심판의 시간표 속에 구원에 탈락할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무시무시한 논리죠 여기서 우리가 아멘아멘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실수로 딱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막판에 하나님께서 탈락시켜버린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실수로 선택했다가 나중에 아닌겨 하고 다시 탈락시켜버리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 거짓말 중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놔두라는 거죠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니까 마지막 대로는 불 속에 넣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자 고배를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김소연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칭의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반드시 인간의 행위가 캐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교리에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이런 새로운 칭의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론에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주장하는 새로운 칭의론이 바로 종교개혁을 완성할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 논리에 의하면 저부터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은 여러분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거든요 반면에 이 의견에 정면 반박한 채덕선 이 분일 신학교 총장은 칭의의 일부 공로를 인간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도전이고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어찌 하나님의 칭의가 여러분 불완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의 단 1%의 행위도 공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불신자보다 좀 의롭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여러분 뭔가 나서 뽑힌 거 아닙니다 죄를 덜 지어서 뽑힌 것도 아닙니다 주인을 잘 만난 겁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받은 거죠 복음을 자꾸 종교화시키는 사탄의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지로 영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성도뿐만 아니라 신학교 박사도 이런 주장을 한다니까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고 복음을 자꾸 종교화시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분명히 써야 되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것이 끊임없이 사단은 이 구원의 부분과 이 죄의식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재료부터 완전 해방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죄가 마음대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죄가 왕로를 탈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상태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영적 세계 절대 중간 상태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이듯이 불의와 의의 무기 중간은 없습니다 의의 무기가 아니면 불의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문에서는 끊임없이 이 무기가 전에 개혁개정 성경전에는 의의 변기 이처럼 자꾸 전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은 안락한 소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죄의 지배를 커버할 수 없는 겁니다 완전 전적 무능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커버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핵심 바로 오직과 집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로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해라는 그 근신기도를 무시하고 보니 결국 예수님 세 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서 우리는요 이리 붙을 수 있고 저리 붙을 수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그가 참고로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신앙생활은 매일 세례를 받는 거다 이 바티스 이 세례라는 뜻이 그야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사도마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자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꿈쩍하지 않고요 물길에 그대로 십살려서 다닙니다 그냥 십살려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물고기는 십살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재라는 물살이 여러분 우리를 건드리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 부신 자들 죄에 대해서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살려 사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설사 두 마음을 품 떨어져 여러분 고민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의 법에 지배를 당해서 끌려다닌다면 그거는 죄가 되겠죠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 육체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들여지는 삶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는 그야말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절대 죄의 건세, 죄의 물결을 거슬려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물결을 내 힘으로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잘못된 오직, 잘못된 집중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집중, 올바른 오직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여러분 영적 좌표로 탁 삼으셔서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장을 죽으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의의 무기로 내어드렸잖아요 이미 그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변화된 신분의식이 바로 의의 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로마 시대에 그 당시 정복한 그 나라들 사람들 다 노예 삼잖아요 그런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노예가 어떤 주인을 만난에 따라 선택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신분이 주인의 양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재산을 상속받기도 하고 신분 변화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자 우리 역시 주인의 선택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해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난 이제 육신적으로 완전 자유다 누구에게도 나는 구속받지 않는 완전 자유인이다 영적으로는 자유지만 여러분 육신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종이 아니죠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자유자가 되십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죠 뿌리 뽑힌 나무가 땅을 떠났다고 자유가 아닙니다 물 속에 들어오는 것이 참된 자유고 땅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참된 자유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이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리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기에 속한 자유자고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크리스토의 종이다 끊임없이 종과 이 자유의 관계를 크리스토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의 종이 된 이후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방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정말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토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 그리스토인 바로 그리스토를 보는 것과 같다 그리스토의 향기가 나는 것 같다 결국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해 그리스토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훈의 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정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영접을 우리가 잘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접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내가 고백하고 싶어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건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이 아니면 거의 여러분 할 수 없는 겁니다 참고로 도덕론 폐교론자들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 천국 보장 받았는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뭐 바르게 살 필요 있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내 안에 빛이 맺는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붙잡고 있겠습니까 의의 종으로서의 삶은 방종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언약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공통점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키는 갑주도 되어지지만 사단의 공격을 또 내가 같이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의 멍이를 매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강단의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체험한다면 말씀을 좀 더 자주 사용할 것이다 말씀을 사용해 보니까 내가 체험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내가 사실적인 체험이 되니까 자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맛을 본 자는 또 그 말씀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러 말미암아 말씀을 자주 사용하시고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최고 명문 고등학교 영국의 이튼 칼리지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유명 인사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그런 교육기관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수 사실 이 상류층들의 정신을 가장 확실히 지키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수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고귀한 신분 오블리수 책임 있다 바로 두 아나의 합성어입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내가 갖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성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요 자신만 아는 엘리트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과목 중에서도 체육 과목을 가장 중시한다는 걸 제가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체육을 통해서 함께하는 정신을 강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참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이 학교가 입학할 때부터 나는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 때 이 학교 학생들이 무려 2천 명이 죽었고요 이 학교 교정에 전사자들의 기념비가 서 있고 어떤 전쟁에는 전교생 70%가 참전해서 죽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영적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귀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뜻은 가장 가치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귀족입니다 지금 현장은 사탄과의 전시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탄의 나라를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영적인 참전을 하는 영적으로 생명건 헌신으로 여러분 손뒤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저는 주의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른 녀석 9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오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는 겁니다 눈높이 맞춰주는 겁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제는 은혜 아래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야 하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의의 무기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의의는 결국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237 치유 서미스로 또 본당 헌당의 주역으로 영적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